culi-fi 우승? 입상자? 우승 Ibiza 우승자들이 내년 테크닉파이버 이거는 안투나? 안투르죠. 협찬, 스폰에 스폰 받을 수 있는 제 1순위 선수가 되는 것으로 우승하게 되면 우승하게 되면 명예와 구와 명예 구와 명예를 다 동시에 얻을 수 있겠네요 원가바 잘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 노원갑 선수도 팀 테크니 파이버죠? 네 맞습니다 노원갑 선수도 팀 테크니 요 경기를 또 좀 이겨줘야 또 내년에 재계약을 할텐데 올해 1월달에 쓰는게 없어가지고 노원갑 선수 재계약이 분명해요 팀 테크니에서 방출 위기에 몰려있는데 아영 노원갑 선수 아 그 앞경기에서 앞경기에 승리를 했던 그 심나진 선수가 심판을 못했네요 아까 쌓인게 있어가지고 지금 뭔가 각오하라 C코트 하이 눌러 앉았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이 없어서 오늘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상품은 뭐가 있죠? 스컷이 오늘 상품은 그 경품 경품은 이제 힐 북 3단 가방 3단 가방 그리고 겉 겉 겉 5개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네 퀴즈가 나가야되는데 네 일단 다음 게임부터 아 아 노원갑 선수 백핸드 드라이브 아 아 다 다운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김성태 선수가 넬리형이 넬리형이고 네 노원갑 선수 스타일은 어떤가요? 노원갑 선수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공격 찬스가 왔을 때 공격을 하는 편입니다 과감하게 공격하면 네 과감하게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뭐 들어가는 날과 안 들어가는 날 차이는 조금 있겠죠? 네 네 아 공이 몰리면 여지 없습니다 그렇죠 맞서 경기나 네 노원갑 선수가 그 청주에서 열리는 맞서 신청 을 했는데 네 거기 신청란에 보면 이제 뭐 나이 뭐 소속 뭐 이런거 다 쓰는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주특기 란이 있거든요 네 네 주특기 뭐라고 쓰신지 아십니까?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노원갑 선수의 주특기는 잃어버렸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전에는 그 발리 드롭이 굉장히 좋잖아요 발리 립샷이 발리 립샷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기술 이제 차병창 선수한테 뺏겼죠 아 뺏기고 나서 주특기가 없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저거 찍었습니다 그러니깐요 네 예전 같으면 노원갑 선수하고 찍었는데 근데 안되더라도 그런거를 저는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김성태 선수는 뭐 워낙 체력이 좋기 때문에 노원갑 선수 체력은 뭐 근데 체력이 좀 운동을 요즘 많이 안해서 좀 노원갑 선수 체력이 약한 거는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네 노원갑 선수 체력이 굉장히 지금은 뭐 초반이니까 아직은 아 아 멋있어요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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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입니다. 다운 다운. 지난번 서울시대회 때 김정태 선수가 권역 코치. 늘 이겼나요? 얘랑 4강 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또 14대14에서 있었거든요 김정태 선수가. 14, 14 김정태. 김정태 선수가 상당히 잘 있었어요. 엄청 체력도 좋고 잘 뛰고 요즘은 김정태 선수가 예전에는 드라이브 위주로 게임을 풀다가 요즘 김정태 선수도 드롭이나 이런 걸 많이 넣거든요. 기술도 많이 장착을 해서 노원갑 선수 공격이 좋습니다. 오늘은 실수가 많이 없네요. 김정태 선수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김정태 선수요? 네, 낚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물고기 잡은 걸 사진으로 많이 올리고 하던데 김정태 선수가 보면 되게 조용조용하고 근데 스코시라는 운동 자체가 어쨌거나 굉장히 동적인데 낚시는 조금 정적이지 않습니까? 당연하죠. 완전 정반대의 취미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낚시대를 들여놓고 어제 있었던 스코시 경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뭐가 부르겠나 성찰과 반성과 반성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지 않을까요? 아니면은 낚시터에 가서 스코시 동영상을 못하거나 PSA 보면서 아 럭키샷 오늘 럭키샷이 꽤 많이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것도 연습하면 늘까요? 저거는 라이트박스 테두리 맞추는 샷 테두리샷이다. 3개 연속 들어가면 실력인 거죠? 그렇죠. 일본 만화였다면 충분히 테두리샷을 치는 선수가 나올텐데 일본 만화에서는 노원갑 선수 오늘 컨셉이 좋아 보이는데요? 좋습니다. 아 공도 좋고요. 길이 좋고 아 길이 좋고 아 핸드아웃 야 형 뭐 끝났어요? 나 근데 어쨌거나 노원갑 선수는 김성태 선수와 칠 때는 적절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계속 랠리로 끌고 가가지고는 오히려 나중에는 좀 손해를 볼 수 있네요. 네 체력으로는 일단 김성태 선수에 비해서 아니네 밀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노원갑 선수는 같이 랠리보다는 적절한 순간에 이제 공격을 해서 끊는 어쨌든 3세트 경기니까 네 아직 이제 초반이고 아 5세트 노원갑 선수가 보면은 상대방이 앞에서 이렇게 찬스골을 잡았을 때 네 도박성으로 한쪽으로 한쪽이 이렇게 다른데 그럼 PSA 플레이 근데 가끔 보니까 멋은 있더라고요 네 나답인데 지금 지금 넣은 게 약간 주특기 샷이죠 그렇죠 백핸드 쪽에서 크로스 발리 닉샷 최병창 선수인데 백힌 이후로 안 안 하고 있는데 최병창 선수랑 노원갑 선수가 치는 방법이 틀려요? 최병창 선수는 약간 왼손 왼백이기 때문에 왼백인데 치는 방법이 아 너무 많아 아 굿샷입니다 네 김성태 선수 수비도 좋네요 끝까지 아 알았어요 노원갑 선수는 약간 면으로 그냥 밀어서 밀어서 이렇게 넣는 약간 밀대로 절대로 치는 선수고 최병창 선수는 때려서 손목으로 꺾어서 최병창 선수는 그냥 닉에다가 스매싱으로 스매싱을 때려버리죠 네 노원갑이 10이고 5에 게임볼 게임볼 상황입니다 네 아 저런 약간 어이없는 어이없는 실수를 하나 했네요 10, 10, 10 16 10대 6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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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샷이 네 움직임도 오늘 아 움직임도 좋아 네 나답 나답 나답입니다 가자 1세트는 노원갑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네 어 가져왔는데 아 노원갑 선수 오늘 몸이 상대형 수업이 되는데요? 굉장히 좋네요 네 짧은 광고 하나 보고 갈까요? 아 아 아 아 아 아 arbeit기 내리 블리 방에 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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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응? 원갑이가 1수로 누구한테? 정택이 형한테? 정택이 형한테? 순천이 아.. 윤종택 선수가 잘 친 윤종택 선수가 홍순천 선수를 이겼다고 합니다 네 이겼다고 하는데 홍순천 선수 좀 어디서 또 지금 울고 있을지 아.. 홍순천 선수 집 나오면 집 나오면 별로 뭐 이렇게 하면서 홍순천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경험이 이렇게 쌓는 거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면 경험치 올라가니까 과절하지 말고 그 천안에 박문수, 문수 형이 구미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홍순천 선수가 그랬답니다 형 나도 구미 갈까? 아니 너는 경기도 가 네 2세트 경기, 경기 보여주세요 네 시작했습니다 2세트는 아무래도 김선수가 조금 작전을 좀 바꾸겠죠? 아무래도 아 김선수가요? 그러겠죠 뭐 조금 더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? 좀 더 길게 길게 하면서 네 노은갑 선수가 워낙 오늘 수비 아 아 아 아쉽습니다 이 마스터 경기는 높은 수준의 경기 그 다음에 일반 부 선수들의 경기는 투지 파이팅이 넘치는 경기 그 다음에 새내기 물론 이 경기도에 대한 예의가 되겠지만 새내기 직업은 약간 푸푸타운과 그 다음에 나름 또 재밌어요 푸푸타운 재밌어요 새내기 경기 보면은 네 재밌는 것도 있는데 아 다운입니다 2대2요? 2대2 2대2 네 두 선수 모두 앞에 드롭 같은 경우는 수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플레이로 직점을 가져가는 근데 오늘 노원갑 선수가 굉장히 샷이 좋네요 네 샷도 좋고 공격 샷도 다 유효하게 잘 들어가고 있고 저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쨌거나 방패보다는 창이 강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다음 경기가 최병창 선수와 정규웅 선수 승자랑 묻는데 만약 노원갑 선수가 올라간다면 서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노원갑 선수가 지금 최병창 선수에게는 지금 제가 알고 연습게임 부연패인가 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? 네 담배 엄청 뜯겼다고 합니다 아 최병창 선수와 정규웅 선수 경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는 사실 장담하기가 힘든 네 정규웅 선수 워낙 드롭이 예술인 그렇죠 요즘 저런 보스트를 많이 치더라고요 상대방이 드라이브로 강하게 쳤을때 뒤에서 그렇죠 투월버스트 투월버스트 아 농갑 선수 아 아 감탄사 나옵니다 아 농갑 선수 대단하네 오늘 플레이 아주 좋은데요 예 높고 오늘 제일 잘 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높아서 호텔을 잘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 다운입니다 바닥에다 패대기를 쳤죠? 하하하하하하 패대기 샷 그래도 찬스가 왔을 때는 자기가 찬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? 과감하게 쳐야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좀 모르죠? 네 아직 초반 바스타 경기는 뭐 일방적으로 2호 있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봐야죠 아 이런거에 또 들어가주면 또 농갑 선수 아 실수 찬스를 실수 예 중앙게임에서 이제 저 선수분이 예예 이벤현선생님이 같이 예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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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게임이 뭐야? 네? 무슨 게임이지? 남자 맞죠? 난마 난마 이거요 그 다음에 이 여자 이거 이벤현선생님하고 지금이 난마가 그리고 이벤현선생님하고 같이 맞춰서 할 때 게임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왜냐면 부모인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와아 형님 상품은 어디예요? 리플레이 리플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 가방은 지금 몇시지? 지금 1시 50분 그 전에 그 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이번 네 여기서 세 개 네 here 네 네 이 네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여기 여기 이거 네 아 여기 지금 맞았나? 아니 안 맞았어 빨간색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모서리에 꽂혀 얘 머리 맞을 뻔했어 이거 우리 긴장감 있는 음악을 준비해야 될까? 그러니까 짱자자잔 빠라밤 빠라밤 빠밤 미션이 파스업을 저희가 BGM을 그 써는 거는 걸리니까 입으로 하는 건 괜찮나? 제가 앞보여 음악가는 거보다 입으로 하는 건 괜찮잖아 왜냐면 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빰빰빰빰 이상하게 이상하게 편집을 하는거지? 아 오늘 오웅갑 선수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네요 오웅갑 선수 할거라 원래 이렇게 잘 치는 선수였나? 싶을 정도로 잘 치는데? 원래 잘 치는 선수예요 슬럼프가 엄청 기울었네요 아아아아 맞네요 PSA샷 자 나왔습니다 오웅갑 선수 아주 아까 말했던 아아 아 의외로 게임이 오웅갑 선수의 위세로 그죠?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부 발돋아니 inen 한국